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활기를 띄는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2023년에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격이나 가동 중지나 네트워크가 멈춘다든지 이런 상황을 겪지는 않았어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갖게 됐다 계속 오를 것 같다 근데 그 폭이나 반감기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거의 한 1년 6개월까지는 상승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넥스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살짝 닿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오늘은요 비트코인 ETF의 미국에서의 승인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오트러스트의 경지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모실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아이오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제품 이름으로 먼저 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하니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주식회사 아이오트러스트에서 이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경지훈이라고 하고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이제 지갑을 전문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데 지갑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월렛 콜드월렛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넘버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디센트 지갑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디센트 지갑 외에 클라우드형 이제 기업형 솔루션이 위핀 지갑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맞고 계신 게 보통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인사이트를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드콘 ETF가 되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뭐 시장의 이런 유동성 자체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활기를 띄는 좀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단 투자자든 아니면 빌더의 입장이든 사실 그런 유동성에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산업의 성숙이나 생태계 자체로 자생적으로 좀 커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이런 투자적인 트렌드나 메타가 좀 더 강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숫자가 커지는 거는 확실히 체감을 하겠는데 네 네 산업적으로 뭔가 확장이 되고 있다 네 네 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사실 미국을 보면은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이제 그런 대기업들 그리고 빅테크들이 좀 자유롭게 이제 뭐 어떤 NFT를 발행하거나 이런 웹3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대기업을 살펴보면은 거의 롯데, SK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도 큰 회사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두드려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들이 이제 이런 코인 관련한 이제 계좌를 틀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규제 문턱이 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워낙 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어 세계적이잖아요 직결하시는 세계적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사실 가격에 되게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NFT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큰이라든지 어떤 메인넷이라든지 뭐 사실 어떤 로드맵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참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뭐 규제나 아니면 법인들의 이제 참여 기관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숫자적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네 맞습니다 회사적으로는 투자를 하거나 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싶지만 우리가 가상자산을 법인 계좌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까다롭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NFT 정도를 건드려보고 빠지는 정도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롯데도 유통기업이니까 마케팅 툴로 쓴 거고 SK도 커머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11번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손을 댔던 것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얘기로 시작을 할게요 비트코인이 뭐 어쩔 수 없는 최고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올해 초에 있다고 예정됐던 ETF권에 대한 기대감 이게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고 맞습니다 올해는 출발을 ETF 승인으로 또 출발을 한 비트코인인데 지난해와 올해의 비트코인은 뭐 바뀐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물 ETF도 그렇고 반감기도 어느 정도는 이런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는 이벤트였다 보니까 그걸 기대하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외에 2023년에는 조금 비트코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오디널스 뭐 BRC20 그 다음에 인스크립션 이런 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많이 시도가 됐는데 그냥 뭐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이나 뭐 BRC20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디지털 화폐에 낙서를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는 뭐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이 낙서를 하는데 왜 교환을 해?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일반적인 지폐에 낙서를 하면 사실 감정적으로 되게 좀 그렇긴 해도 교환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에서 이제 교환이 이뤄지고 이런 가치가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낙서 행위 자체가 어떤 이제 밈을 또 생산을 시키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급등과 연결이 돼서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되게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메타 그 다음 뭐 다른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에서 볼 법한 그런 패러다임들이 비트코인에서 보였다 2023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비트코인은 사실상 화폐에 가까운 기능을 송금하고 뭐 예를 들어 약간의 돈을 전송, 빨리 전송하는 그런 기능에 최적화 있고 투자의 대상으로서 이 불을 축적하는 그런 예전에 금이 가졌던 속성을 좀 많이 가졌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요즘 세대에는 알트코인이 갖고 있던 그런 유틸리티성이 아쉬웠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게 좀 생긴 것이 오디널슨이 뭐니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전부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뭐 스택스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었지만 오디널스나 이제 그런 BRC20처럼 뭔가 되게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은 패러다임 그런 이벤트는 없었는데 소수의 대중이지만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비트코인 소수의 대중 소수의 대중 대중인데 소중이에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서는 거의 대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 비트코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디앱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레이어 2라든지 비트코인으로 디파이 하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딴 데 많이 그런 게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제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속화되는 게 2024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타트를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볼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네네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스텍스라는 코인도 이 계열로서 굉장히 떡상을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성이 그리고 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네네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 중간에 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라는 뭔가 새로운 느낌의 코인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주류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성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사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이제 인정하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탈중앙화된 코인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다 사실 이거는 좀 그냥 역사적인 레퍼런서만 봐도 비트코인은 이제 2009년 1월에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 공격이나 가동 중지나 네트워크가 멈춘다든지 이런 상황을 이제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포크도 발생을 했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것들도 생겼지만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의 이제 레이어 1이고 제일 그 생존력이 있는 코인이다 사실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가치가 0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금이나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사실 짧죠 15년이라는 유시빈 작가님의 짤방이 항상 돌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트워크 효과 그런 탈중앙화된 최초의 코인 그리고 15년 동안 이제 생존력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좀 만들어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에서 좀 더 이제 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15년, 16년에 걸친 비트코인의 생존력 자체적인 성질 자체가 상당히 유니크하고 여태까지 다른 코인이나 네트워크가 겪어왔던 일련의 사고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걸어왔던 길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걸 알기 전에 궁금한 건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다는 그놈의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개발자가 처음에 이제 만든 시스템이자 화폐잖아요 근데 그때가 당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미국의 금융, 은행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하게 불고닥친 시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이퍼펑크적인 이제 운동과 이런 비트코인에 우리는 중앙은행의 권위가 없어도 충분히 이제 화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치 아래 탄생한 비트코인 그리고 그 암호화폐가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각인이 되었던 그런 이제 시대상이었고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걸어온 길에서 지금 상황에 딱 보면은 15년이 지난 지금 결국 이제 세계의 금융의 이제 총화 그리고 가장 중심지인 미국 이제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이제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게 이제 승인을 함으로써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되긴 했죠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게 맞냐 네네 왜냐면 탈중앙화 월가를 상대로 한 이제 금융 주권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쟁취하겠다 1년에 우리나라 따지면은 개미 투자자 주권 운동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발현이 돼서 비트코인이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탈중앙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치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고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말하고 모두가 말하고 맞습니다 보시는 분도 알고 있고 사실 이미 비트매니아에서도 말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ETF라는 게 상장지수 펀드예요 네네 미국 월가에서 만드는 금융 상품에 그냥 딱 들어간 거고 하필이면 그거 만든 회사가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금융사예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들 분분하시기 어렵다 물론 이제 저도 탈중앙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기치에 되게 당연히 이제 이런 생태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울림두시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사토시 나카모토 이게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지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저는 좀 공공제적인 성격이 갖게 됐다 그런 거 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주류 경제 지금 먹는 주류 경제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보다 속해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변화도 저는 되게 어쨌든 공공제적인 성격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나 어떤 네트워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온전히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에 거래소에서 출금해서 지갑에 그냥 넣어두는 행위로 끝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생태기가 그런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가지면서 확장되는 어느 집단 어느 진영이 이제 맞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 자체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변화 자체가 비트코인만이 이제 탈중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도 거기서 안에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던 요인도 이제 물론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이라는 데서 패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탈중앙성이 비트코인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세 조종의 우려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걸로 평가를 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ETF가 금융권으로 접수가 됐고 그렇게 깨고 싶어 했던 메인 월가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면 사실은 비트코인의 성격이 우리가 다 알듯이 2100만 개로 최종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ETF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산, 금융자산,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벌써부터 보유량이 물론 2100만 개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4%가 넘었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 거래하는 그런 물량들과 이런 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큰 돈으로 쓸어 담는 물량의 경쟁이 일어나면 이게 탈중앙성은 물론 비트코인의 가치를 두고 개인과 기관이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돈은 가치를 올라갈 수 있다고 쳐요. 네네. 숫자는 정해졌으니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구경 못할 수도 있다. 아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네. 지금의 이제 선물 같은 것들 외에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거나 되게 재미있는 파생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그냥 생각을 한 거고요. 만약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비트코인 스테이킹 관련한 파생 상품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비트코인은 지분 증명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내에서는 스테이킹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그 비트코인을 이제 어디다가 락업을 해놓으면은 다른 프로토콜에서 레이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나오는 어떤 토큰들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펀드나 ETF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인덱스 형태로 뭔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물 자체가 귀해지는 현상이 오다 보면은 대부분은 다 현실 세계에 사시는 분들은 팔아서 가게에 보태거나 뭔가를 사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계 가지기도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어쨌든 그 맥시멀리스트 같은 분들은 결국 개인지갑 같은 거 그냥 디센트 같은 거 이제 보관하면서 계속 두시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저는 주류경제에 지금 속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버리면은 주류경제를 좀 바꿀 수도 있다. 시스템 아예 재편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금융사들이 가져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트코인 혼자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위시한 알트코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했던 거에서 답변 주셨으니까 한 건널목에 있는 질문을 또 해볼게요. 그 큰 회사들이 여태까지는 금융이 무슨 S&P 500 추종 지수 펀드니 뭐 이런 걸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023년 6월 되니까 너도 나도 ETF를 비트코인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이 자산운용사, 금융사들이 보고 있는 포텐셜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 그들은 뭘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붓고 SEC랑 저항을까지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게 약간 좀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순서가 사실 살짝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은 블랙록이라든지 다른 운용사들을 보면 다 고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판매사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의 아이비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개인 고객들이나 기관 고객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역으로 그런 고객들이 우리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요구사항들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사들도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규제를 지키면서 뭔가 당국과의 당연히 당국과 마찰을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다 준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건 누구냐? 고객이다. 그 고객 중에서도 비싼 투자를 해주고 있는 고액자산가들, 기관 투자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보통 이제 지점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회사에 있었던 동기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요새 비트코인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냐? 물론 증권사에서는 지금 선물 ETF나 해외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들을 좀 얘기를 해주지만 지금 보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현물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우회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니즈가 좀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도 사실 이전에 코인베이스 주식에 불과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익을 또 거두고 지금도 아마 포트폴리오를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대적인 흐름이다. 요런 것들이 결국 이런 금융사들로 하여금 어찌됐든 비트코인을 주리에 편입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요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ETF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 사이드킥으로 실제로 좀 자산가들이나 부자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사가 좀 있다 그럽니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많다. 이게 결국은 또 세금 문제랑도 엮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부자분들이 연 10%, 20% 수익률보다 세금을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아직 과세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됐었고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인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자분들이 투자 이거 하고 저거 하면은 다 이제 금융투자 숙세랑 종합과세 다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니즈를 좀 만족시켜주는 투자 수단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시세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고 있으니 갖고 있는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치환해놓으면 최소 2년 정도는 자산을 뿔리면서 세금도 안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매력은 또 신선하네요. 지갑 중에서도 그런 수요에 맞춰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플랜도 짜주려고 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내는 아니고 해외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그런 걸 또 준비하시나요? 회사에서? 저희는 아직 세금 체계가 아무래도 국내 기반이다 보니까 과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플랜을 짰는데 갑자기 또 2년, 2년, 2년씩 계속 빌리면 리스크를 또 감수하기가 싫다는 아이오트러스트의 입장을 개선해드립니다. 그럼 3월이 거의 다 됐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지 이제 거의 딱 거래일수로는 한 달을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예상했던 시세 상승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못 미칩니까? 저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빨랐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갖고 계시구나.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 예상이나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은 방향인 것 같다. 어쨌든 반감기 전후로 뭔가 좀 더 큰 시세 상승을 다들 기대를 하지만 일단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놓치면 안 되니까. 갖고 있어야 반감기니 뭐니 하죠. 맞습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월 전에 제가 어떤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시세를 예상하거나 뭔가 타이밍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반감기 전에는 좀 조정이 그래도 좀 오지 않을까? 근데 이미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으면은 조정폭도 좀 세서 이제 좀 그래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담게 될 것 같은데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다. 너무 완만하게. 저는 좀 물론 그걸 맞추면은 사실 제가 이미 부자가 되겠지만 블랙블랙에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올랐으면은 조정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시세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추세로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들 혹은 홍콩에서의 ETF 승인 여기저기서 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아우성 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중남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할 텐데 당연히 오르는 게 기정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세상은 그렇게 비트코인이 날뛰게 냅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폭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희망력.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저도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잘 되면 좋죠. 네. 잘 되면 사실 좋은 거라서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런데 그 폭이나 반감기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거의 한 1년 6개월까지는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반감기 하고 나서? 네. 반감기 하고 나서 1년 6개월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까지 보면은 그 폭이나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거나 낮아지고 있어요. 상승하는 주기나 폭이.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든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투자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냐? 혹은 알트코인을 조금 외도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질문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도 비트코인이 뜨기 시작할 때 했을 때의 시세표를 보면은 가격이 90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사실 거의 주식장에 가까운 형태의 등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투자를 하신 건지 상상도 안 가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넥스트 비트코인이 무엇이 될 것이자 비트코인이 그의 갈 길을 갈 거고 우리는 그 다음을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알트가 맞습니까? 물론 다 알트 중에 뭐 하나겠지만 이게 약간 저는 넥스트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약간 확실히 해야 된다. 확실히 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아무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이더리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찌 됐든 2015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지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보여주는 가능성의 대부분은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은 어떤 개발을 하거나 뭔가 추가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제 솔리디티 언어를 통해서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넥스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살짝 달라요. 물론 이제 저도 이더리움 좋아하고 반발 댓글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대부분 다 이더리움 얘기하시길래 좀 다른 얘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실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날 떡상한 친구는 바로 이더리움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2024년에 무조건 주도권을 쥐고 가는 테마주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님은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인 것 같다. 이더리움 저도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다른 것도 가능성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솔라나. 솔라나를 좀 예로 들고 싶어요.